올해는 어느 때보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한 해였죠. 굵직한 선교대회들이 연이어 개최되는가 하면 중국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올 한 해 국내외 선교계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지난해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가 231명 증가한 겁니다. 반면 선교 대상 국가는 2개국 줄어들어 선교 전략에도 변화가 속출했습니다. 선교 단체들은 이제 양적 증가보다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GMS 세계선교대회와 KWMA 선교전략회의, 2018 CCC 엑스플로 대회 등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굵직한 선교대회에서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들 대회는 한국교회의 선교 비전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교회 핍박 정책으로 중국 선교가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종교 핍박이 지속될 걸로 보여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교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 선교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엔 북한 인권 문제와 종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선교계 관계자가 이어진다는 것에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